자, 어르신, 그만 가보겠습니다. 이리 와서 좀 앉아봐요. 제, 진 씨는 참 들었습니다. 식사도 많이는 못했지만 조금은 먹었습니다. 제, 진 씨한테 얘기 잘 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우리 진이하고 결혼하게. 예? 결혼하게 해. 어르신, 진, 진심이십니까? 사람 말을 어디로 들었어? 나 좋아서 허락한 거 절대 아니네. 내 딸 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걸세. 엄마. 엄마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허락이라니. 니 언니 살리려면 될 수 있어? 수정이 따라가겠다 하면 어쩔 건데. 속상 칠 것 같아서. 내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앞서리 마라. 래오. 레오. 레오가 왜 여기 있어요? 그게.. 하.. 하.. 아주 강은 씨. 우리 망했어, 처남. 처남이요? 우리 매영이에요. 매, 매영? 매영이라뇨? 나 엔젤 한나. 에디가 EMG 이노나예요. 정말요?